피드백 영상을 보며 취업준비생 분들 위주로 진행되는 것을 보고 제가 메일을 보내도 되는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제 자신이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메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메일 내용이 피드백 취지에 맞지 않다면 그냥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요약하자면 모순적이지만 그림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 그림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게 두렵고 싫습니다 내용이고 여기 내용들이 이렇게 있어요 중학교 때부터 그림을 시작했습니다 대략 15년 정도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입시미술, 예고졸업, 예고 가셨군요 순수미술, 비대진학 및 졸업, 순수미술 그리고 대학 졸업 후에는 취미로 일러스트를 그리며 커미션을 받거나 포스타입에서 2차 창작물을 판매한 경험이 있습니다 포스타입이 뭔가요? 제가 이걸 잘 몰라서 2020년부터는 만화를 공부하면 웹툰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되게 많이 하시네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셨는데 예고 입시미술 때는 입시미술을 했을 때는 대학을 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선생님이나 타인에게 제 그림을 보여주고 평가받는 게 두렵거나 무섭지는 않았습니다 평가를 받아야지 제가 대학을 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입시미술은 창작력보다는 기술적인 부분을 평가받는 것이 크다고 생각해 큰 부담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미대 전시때는 대학 진학 후부터는 제 작품을 보여주고 평가받는 것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학기 말에 교수님이 평가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이날은 일시적이고 제한된 사람만 제 작품을 본다는 생각으로 버텼습니다 단체전과 개인전을 많이 했지만 전시할 때마다 제 그림이 부끄럽고 빨리 전시가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전시 자체를 기쁘거나 즐거운 경험으로 받아들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작가들이 전시를 기쁘게 홍보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신기하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취미 일러스트로는 일러스트 관련 공부는 독학으로 했습니다 SNS에 제 그림을 조금씩 올려보았지만 항상 일주일도 안 돼서 삭제하곤 했습니다 이유인 즉슨 타임과 비교하자 실력 부족이라 판단하고 삭제하기를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아예 그림을 올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SNS는 8년 정도 했고 현재 계정은 비공개 상태입니다 커미션도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셨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림을 공개하거나 판매하면 나름대로 도전을 해봤지만 결국은 다시 비공개하거나 삭제하는 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심리상담사에게서도 물어봤지만 뚜렷한 해답은 얻지 못했습니다 웹툰 작가님에게도 잠깐만 밑줄 좀 그을게요 웹툰 작가님들 4분에게 이 문제를 말씀드리고 피드백을 받았지만 잠시 효과가 있었을 뿐 지속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들 그 결과 완벽주의와 끊임없이 타인과 비교함 그리고 비교를 하며 좋은 자극이 아닌 나 자신을 공격함 부족함 부족한 부분을 타인이 찾을까봐 두려운 마음이 이 이유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를 알더라도 여전히 타인에게 그림을 보여주는 것은 힘들고 두렵습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음 나 혼자 봐도 만족스러운데 굳이 스트레스 받으면서까지 그림을 공개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아니야 이렇게 혼자 갇혀 살면 안 돼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해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을 때를 생각해보자 라며 계속 갈등하고 혼란스러워집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아포스 타입은 창작물 올리는 블로그인데 독자가 작가한테 직접 후원하는 기능이 있다 그거하고 되게 비슷하네요 그 뭐였죠? 그림 올리는 거? 아무튼 일단은요 중간 내용부터 다뤄볼게요 심리상담사에게 물어봤지만 뚜렷한 해답을 얻지 못했다고 해주셨어요 심리상담 같은 경우도요 그 상담사마다의 역량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이게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한두 군데 가보시면 안 되고요 이거 좋은 데 가셔서 실력 있는 사람한테 들어와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냥 감기에 걸려서 병원에 가면 처방은 비슷비슷해요 일반 감기는 패트리온 맛 아니 패트리온 감기 걸려서 가면 비슷비슷해요 요건 비슷비슷해요 근데 심리상담 같은 경우는요 이 사람한테서 뭔가를 이끌어내야 되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굉장히 상담사가 주도적으로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상담사마다의 역량이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조금 많이 찾아보셔야 돼요 여러 군데 가보셔야 되고 그냥 일반적인 동네에 있는데 그냥 가시면은 무슨 일이 생기냐면 맨날 똑같은 얘기하고 뻔한 얘기 듣다가 그냥 와요 그래도 뭐 상담사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몇 번 반복적으로 가보기는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맨날 아는 얘기 또 듣고 했던 얘기 또 하고 오면서 아 역시 필요가 없구나 그게 소용이 없구나 하면서 상담 자체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얘 그림학원도 똑같아요 사실 생각해보면 그림학원도 여러분들 그냥 익숙한데 유명한데 그냥 좋아하는 작가님 따라서 그냥 가잖아요 그리고 실패 그리고 또 다른 데도 한번 가볼까 또 비슷한 과정으로 또 갑니다 가까운데 유명한데 그냥 유명한 사람 찾아서 가죠 또 실패합니다 아 이게 학원 다녀도 의미가 없구나 이렇게 가요 근데 그렇게 가시면 안 되는 거야 상담도 똑같아요 비슷한 문제가 생겨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실제로 5년님이 나오는 상담 프로그램들이 좀 많잖아요 거기서 나랑 비슷한 문제를 겪는 주제 분들이 연예인분들이 나와서 그 주제에 대해서 30분 정도만 이야기 나누는 거 봐도 되게 찌릿찌릿 하거든요 되게 찌릿찌릿해요 아 맞아 그리고 해결책에 대해서도 되게 잘 받아요 심지어 나랑 상담한 게 아니고 짧은 내용인데도 실력 있는 사람이 해주면 확실히 달라요 그래서 심리상담 가실 때는 무조건 잘하는 대로 가야 됩니다 이거는 잘하는 대로 가야 되고요 하지 말라는 거 되게 많이 하죠 제가 현업자라고 물어보지 말라고 하죠 현업자들은 가르쳐본 기억이 없고 나 혼자 한 거기 때문에 상대한테 조언하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걸 뭐 조금 잘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없어요 보통 나 혼자 내가 잘한 방법이지 남을 가르치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웹툰 작가 4분 물어봐봤자 지속이 없다고 하잖아요 안 돼요 이거는 웹툰 작가님이 아니라 일러스트, 게이머, 웹툰, 웹소설 작가 누구한테 물어봐도 돼요? 여러분 들은 순간 어 뭐 이거 답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도 돼요? 얼마 안 갑니다 답이 안 돼요 보통 해보시면 알아요 여기 지금 절박하신 분들 진짜 잘 그리고 싶으신 분들 주변에 막 인터넷이나 오프라인으로 연결 어떻게 돼가지고 현업자분들한테 내 그림 조언 듣고 이런 거 해보신 분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얼마나 도움됐어요? 도움됐다고 느낄 수는 있겠지만 크지는 않을 거예요 그게 핵심적인 내용도 아닐 거고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내용들 똑같아요 그래서 결국엔 지금 상황이 뭐냐면 저는 이제 이런 심리 쪽 이건 그림 문제가 아니고요 심리 문제예요 그림이 아니라 다른 거 해도 비슷해요 이 심리 지금 이 불안함을 불안함인지 공포인지 모를 이 부정적 심리라고 합시다 이 부정적 심리를 지금 이 그림이 찌른 것 뿐이에요 그림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청윤님이 춤을 좋아해 나 혼자 추는 거 엄청 좋아하는데 남들한테는 똑같은 이유를 못 보여줘요 평가받고 이런 게 무서워서 그것도 이걸 찌를 수 있다고요 중요한 건 그림이냐 춤이냐 뭐 다른 거냐가 아니라 이걸 찌르는 게 뭐냐는 거예요 이거 찌르는 게 그래서 인간에게는 여러 가지 욕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욕구 중에 급한 욕구가 있어요 급한 것부터 해결하겠죠 그쵸? 예를 들어서 요즘에 연애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하고 왜겠어요? 급한 욕구는 이게 아닌 거예요 지금 더 급한 건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라는 거지 내가 인간으로서 존중받는 것 그리고 생존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인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 자 그게 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무시하고 그 급한 문제를 먼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뭐냐면 내가 그림을 평가받음으로써 위협을 받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내가 공개했을 때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겠지만 부정적인 부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부정적인 부분들이 나의 너무 민감한 부분을 콕콕콕콕 찌르고 있는 거야 그 민감한 부분이라는 거는 사람마다 얼마나 민감한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민감한지는 다 달라요 그건 이제 후천적으로 만들어졌을 수도 있고 선천적 기질일 수도 있습니다 후천적인 것도 맞고요 선천적인 것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민감한지 어떤 게 민감한지도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어쨌거나 그림이라는 요소가 그것들을 찌르고 있을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제 그림이 바로 다이렉트로 가는 건 아니고 그림으로 인해 받는 평가인 거죠 여기까지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도 그냥 가볍게 할 수 있는 얘기들인 거고 더 딥한 얘기들은 전문가 찾아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해볼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막 욕을 해요 막 별별 비하적인 욕들을 막 해 근데 이 욕이 왜 기분이 나쁜지 안다 한대 기분이 안 나쁘진 않습니다 한대로 또 다르게 얘기해 볼게요 뭐 해초류로 때려요 종아리 막 때렸어 때렸어 그럼 이거 왜 아픈지 알아도 뭐 근육이 뭐 피부가 뭐 통증이 뭐 뭐 통각이 있고 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뭐 그런 걸로 인해서 아프다는 원리를 안다고 해서 이게 안 아프지는 않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왜 괴로운지 안다고 해서 그 괴로움이 없어지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항상 상담을 해드릴 때도 왜 그런지부터 설명을 해드리는데 왜 그런지를 왜 설명해 주냐면 이게 왜 그런지 알아야 해결 방법까지 접근이 접근이 되니까 그래요 원인까지 접근이 되니까 이걸 발생시키는 원인까지 접근이 돼서 그 발생시키는 원인을 제거하자는 이유지 왜인지 안다고 해서 통증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나요 우리가 외롭잖아요 다들 외롭다고 외롭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근데 왜 외로운지도 알아 우리 인간의 심리는 이 정도는 분석이 다 돼 있다고요 왜 외로움을 느끼는가에 대해서도 웬만큼 다 분석이 돼 있어요 근데 왜 외로운지 안다고 해서 안 외로운 건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이 말은 웃긴 거야 여기 써 있죠 왜 그런지 안다고 하는데 이런 걸 안 했는데 알더라도 완전히 타인의 그림을 보여주는 것은 힘들고 두렵습니다 이거는 연관이 없어요 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더 근본적인 부분으로 가서 원인을 제거해 주고 교정해 주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전문가를 찾아가세요 여기서부터는 제가 막 섣불리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지금 이청윤님은 좀 심각한 상황이 봉착해 있는 거죠 이 정도 증상이면은 물론 비슷한 증상의 학생은 저도 여러 번 받아보긴 했습니다 그림을 일단 보여드릴게요 좀 괴로워하셨지만 어차피 몰라요 이청윤님 이거 익명입니다 원래 닉네임도 아니세요 이런 그림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전에도 이야기했고 앞 순서에도 진우님한테도 이야기 드렸지만 내용 없이 그림만 봐도 아마 예상했을 거예요 예상이 될 것 같아요 딱 나와요 굉장히 시니컬하고요 일단은 굉장히 직설적인 방송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는 서류 면접이 존재하죠 앞에 서류 면접이 있어요 저희 학원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써놓으신 자기소개서랑 그림을 같이 보고 평가를 한 다음에 받아요 만약에 이렇게 그린 수강신청서가 오면요 글을 안 보고 탈락해요 그림 보고 탈락입니다 왜 탈락이냐면 잘 그리고 못 그릴 거에 문제가 아니라 괴로워요 조금만 참아보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조금만 참아보세요 왜 탈락이냐면 왜 탈락이냐면 이분이 정상적으로 우리 수업을 견뎌낼 수 없다라는 판단이 들어요 못 견디실 거예요 보여요 굉장히 시니컬하고 폐쇄적이실 거고요 그게 그림에 보이기 때문에 저는 안 봤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수업 못 견뎌요 제가 막 엄청 욕하지 않아요 저 되게 잘해줘요 학생들한테 진짜 막 수업을 좀 이상하게 못 따라오고 좀 안 좋은 태도로 하는 학생들 몇 소수의 학생들 제외하고는 잘해줘요 그래서 좀 그런 얘기도 많이 들어요 방송 볼 때는 되게 거치셨는데 생각보다 잘해주시네요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요 그런데 그래도 못 견디실 거예요 그림만 보고 아는 게 신기하다고요? 그림 심리라는 게 왜 있겠어요? 그림 보고 심리 파악해서 심리치료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받지 않을 건데 그거는 저희 학원에 오고 안 오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그만큼 누군가와 소통하고 본인의 내면에서 괴로움이 많다는 뜻이고 이게 한 500년 전이라고 한다면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000년 전이라고 한다면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진짜 순수미수를 가신 게 훨씬 나은 방법일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상업미술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으니까 그런데 상업미술을 하셔도 결국에는 이 심리가 계속 드러날 거기 때문에 아마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요 어쨌거나 본인이 심리적인 문제가 발생을 한 거고 이게 우천적인 부분이 더 큰지 선천적인 부분이 더 큰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몰라요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해야지 일단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문제가 있어요 그 부분은 반드시 전문가를 만나서 조금 완화를 시키던 제거를 하던 둘 중 하나는 하셔야 본인이 편할 것 같고요 미술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를 했을 때도 분명히 이 부정적 감정을 건드리고 찌르는 부분이 있으시긴 할 거예요 그거는 본인이 살아가시면서 그리고 이제 직업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먹고 살려면 직업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그 직업이 되는 부분이 정말 운이 좋게 이 부분을 찌르지 않는 부분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로 심하시면 아마 조금 일을 하다 보면 준비할 때 몰라요 회사를 다녀보면 사람 문제이기 때문에 직업이란 게 모르기 때문에 조금은 계속 상담도 받아보고 완화를 하면서 가시는 게 훨씬 좋은 방법일 거란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이 진우님도 마찬가지고요 이청윤님도 그렇고 굉장히 큰 용기였을 거란 생각은 들어요 이 내용인데 그림 버젓이 보여지는데 심지어 피드백을 해주는 사람이 저예요 굉장히 큰 용기일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도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두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은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오늘 방송 한 2시간 전에 그냥 유튜브에서 이렇게 음악을 듣다가 나온 곡이 그 도망가자란 곡이에요 선우정아님의 곡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곡을 좋아해요 그리고 저도 가만히 듣다 보면 이 가사가 찌릿찌릿해요 사실 저도 저도 사람이고 저도 약하고 저도 매일매일이 너무 괴로운 사람으로서 힘들어요 여러분이 볼 때야 저 사람은 잘 살고 있으니까 괜찮겠지 하지만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지옥이 있다고 저도 저만의 지옥이 있고 이 가사를 들으면 굉장히 저를 구원해줄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들으면서 생각해요 나는 도망갈 수 있다면 도망갈까? 라고 했을 때 저는 도망 안 가거든요 딱 가만히 음악을 앉아서 듣고 있다가 그냥 찐밀하기보다는 그냥 진짜 무의식적으로 딱 떠올랐던 게 나는 도망 안 가 도망 안 가 무조건 멱살 잡고 싸울 거였어요 왜냐하면 내가 했던 방식은 제가 했던 방식은 그런 거였고 항상 답은 앞에 있어요 뚫고 나갈 때 있다고요 도망치면 그냥 잠깐 시간만 연장할 뿐이에요 다시 옵니다 다시 돌아와요 그 두려움은 근데 그 두려움들이 보통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다시 와요 제 방식은 앞을 보고 덤비는 거고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게 더 긍정적이었다는 거를 그게 그냥 기를 쓰고 싸우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했을 때 더 좋은 결과가 나왔다는 거를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보자마자 그냥 어 나는 안 도망가가 떠오르게 되는 것 같아요 경험해봤으니까 뇌는 항상 이야기 드리죠 뇌는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얻는 게 많으면 하고 잃는 게 많으면 절대 안 해요 근데 모르는 거야 도망가는 게 얻는 게 더 많다라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피해지니까 근데 피하고 나서 눈덩이처럼 다시 돌아오는 걸 경험하고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보고 싸웠을 때 해결이 되는 것들을 경험한다면 뇌는 이제 아는 겁니다 어? 도망가는 게 더 불편하고 안 좋은 선택이냐는 걸 알면 그 행동을 안 하게 됩니다 제가 많이 하던 얘기죠 도망친 곳에 나오는 건 없다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가 있어요 우리 북한 옆에 살아요 전 세계 유일한 분당국가입니다 전쟁으로 인한 유일한 분당국가고요 북한 옆에 살고요 북한은 계속 계속 무력 도발을 하고 있고요 근데 여러분 신경도 안 쓰고 살죠 외국에서 보면 이거 되게 의아해 하잖아요 신기하다고 하잖아요 그죠? 아니 북한이 옆에서 맨날 미사일 날리고 막 훈련하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일상 보고 있잖아요 그런가 보다 하고 두려움은 무뎌집니다 뇌가 아는 거예요 얘네가 던져봐야 나한테 피해가 없구나라는 걸 반복적으로 학습해가는 거라고요 그 학습도 중요해요 중요해요 근데 제가 알려드린 것들은 증상이 심할 때는 의미가 없어요 없을 수도 있어요 없다라고 말하면 또 마음이 편한 쪽으로 아 역시 나는 증상이 심하니까 저거 의미 없으니까 그냥 상담실이나 가야겠다 이렇게 하고 마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야 분명 또 비슷한 분들 중에 이거 이겨내고 싶지 않은 거잖아요 두려움이 익숙해집니다 이 두려움이 실체가 되었을 때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다라는 이 사이클은 아무 일도 안 생겨요 이 사이클을 몇 번 경험해 보면서 이 두려움이 무뎌져야 된다고요 물론 북한은 대비해야 되고 주적인 건 맞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북한을 막 벌벌벌벌 떨면서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적절한 대처를 쳐야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천우님이 아무리 그림을 올려서 욕을 먹던 먼 짓을 당하다 아무 일도 안 생긴다고요 손가락 잘려요? 시린 소리 들으면 손가락 잘리고 손톱 뽑힙니까? 사람들이 보여줬는데 별로 안 좋아하면 발가락이 잘려요? 아무 일도 안 생겨요 아무 일도 안 생긴다고요 이걸 긍정적으로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반대로 보면 아주 잘 얘기해 주셨어요 불행도 중독이라고 되게 삶을 비루하게 살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더럽게 살면서 삶이 비루한 걸 알면서도 이 비루한 삶이 익숙해서 그냥 그렇게 계속 사시는 분들도 있죠 아프지 않고 처음에는 괴롭지만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할만 하거든 결국엔 내가 나를 어떻게 통제하느냐입니다 아시겠죠 그림? 나쁘지 않아요 감정적인 부분이 캐치되는 게 있고 그 부분에서 이분이 어떻게 공부를 하면서 공부하면서 어려움을 겪을지 예상이 된다는 점 그 부분이 굉장히 우려된다는 점 이런 것들이 제일 리스크가 있는 거지 그 심리를 거스르기가 힘듭니다 사실은 우울드 습관이다 그죠? 일단은 보내신 게 두려움 돌파 1단계였던 거고 이게 계속 계속 자 오늘 피드백 받으셨잖아요 이청용님이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다면 오늘 피드백을 받았죠 이거는 이청용님이 스스로가 생각하는 부정적 경험이에요 내가 이제 인지하고 있을 거야 이거를 하면 큰일 나라고 막 머리에 불이 나기 시작할 거예요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일단 느끼세요 이 두려움을 고스란히 느끼세요 외면하지 말고 부정하지 말고 고스란히 이 두려움을 느끼세요 이 부정적 감정을 느끼세요 일단 그 다음에 내일부터 3일 뒤 일주일 뒤 한 달 뒤까지 그래서 이거를 해서 이 감정을 느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느껴보세요 내 감정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나의 상황은 어떻게 가고 있는지 자세히 관찰해보세요 계속 계속 아무것도 외면하지 마세요 외면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힘듭니다 계속 고스란히 내 감정과 상황을 느끼고 관찰해가 보세요 이걸 반복해보는 겁니다 반복해보는 거예요 그럼 이 부정적 기억들이 북한처럼 돼요 물론 이거는 이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선에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문가 본을 만나보시는 게 사실 첫 번째 제일 좋고요 한 두 개 가는 게 아니라 유명한 사람들 조금 비싸더라도요 어정쩡하게 동네에 있는 거 여러 번 가시는 것보다 비싸고 좋은데 한 군데 가시는 게 훨씬 나아요 아시겠죠 근데 그것도 한 군데 가시는 게 아니라 세 군데, 네 군데 다녀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돈이 너무 없고 비싸더라도 계속 이러는 것보다는 나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취준생 위주로 하는 건데 보내도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림으로 취업은 아예 생각이 없으신가요? 이것만 한번 여쭤보시고 여쭤보고 한번 다음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림 취업은 아예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그럼 그걸로 맞춰드리고 뭐 자꾸 독학을 했다고 그러고 일을 했다고 하시니까 어디에 맞춰드려야 할까 싶어서 그리고 뭐 취미이신데 뭐 열심히 안 하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전 신경 안 써요 대신에 기대도 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림 그리는 거 즐겁다고 하시고 혼자 그리는 건 좋다라는 거죠 웹툰 쪽으로 웹툰 쪽으로 근데 웹툰은 뭐 다 아시겠지만 어... 아니 뭐 큰 언급은 자제하겠습니다 왜냐면 또 웹툰 쪽 전문가 분들의 이런 업계 얘기들이 많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쪽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웹툰이랑 이 웹툰이 사실 우리가 그림 쪽 직업이 여러 가지 있지만 메인으로 두는 것들은 이제 게임 쪽이 있고 웹소설이 있고 웹툰 쪽이 있고 이렇게 세 개가 3대장으로 있습니다 게임으로 돈 버는 3대장이에요 많이 버냐 적게 버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의 충분한 이 시장이 만들어져 있느냐를 기준으로 이야기 드리는 건데 어쨌거나 이제 웹툰 쪽 같은 경우가 가장 뚜렷하게 느껴지는 건 뭐냐면 그림적 퀄리티의 커트량이 높지 않다는 점 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은 뭐냐면 그림에 대한 피드백이 굉장히 많고 빠르다는 점이에요 웹툰 같은 경우는 구독자 보시는 분들의 댓글이 굉장히 빨리빨리 달리고 웹상에서의 반응이 빠르기 때문에 실제로 뭐 게임이나 웹소설에서 일러스트 그리는 분들이 SNS를 직접 하시는 거 SNS를 직접 하면은 직접 하는 SNS니까 대놓고 얘기를 못하는 경우도 많고요 SNS를 직접 하지 않으면은 또 어디서 언급도 잘 안 하고 이 그림 어때 저 그림 어때 라고 언급을 잘 안 하는 경향들도 있고요 근데 웹툰은 계속 계속 연재가 되면서 실시간으로 올라가는 매주 올라가는 이 연재된 작품들이 거기에 대한 댓글들이 빠르게 달리기 때문에 어 이번에 그림이 조금 어때요 뭐 이번 그림 예쁘네 뭐 이런 그림 어떠네요 라고 이야기들이 좀 달리잖아요 그런 피드백들이 빠르기 때문에 반응이 굉장히 빠른 분야이기도 합니다 나 안 괜찮아 같은 장르 되게 잘 그리실 것 같다구요 어 어 저도 한번 볼게요 나중에 아무튼 그래서 이청희님한테는 가장 셋 중에는 가장 안 맞는 부분이 그림적으로 그림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림적 감성은 또 나쁘지 않지도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 상황입니다 어 일단 잘 되시길 바라구요 음 마인드맵 하면서 자아성찰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어 마인드맵을 해가지고 이정도까지 보셨던거는 꽤 음 자기 객관화가 어느정도 되있으신 상황입니다 요거는 나중에 그림 그리실 때 되게 유리한 요소가 될거에요 웹소설 표지도 맞아요 있습니다 어느정도 있구요 웹툰도 괜찮을 것 같아요 게임이 제일 안 어울리기도 합니다 물론 장르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는 얘기지만 중요한건 뭐 어느쪽으로 가시던 상관은 없고 뭐 열심히 하시면 되겠죠 뭐 진우님도 그렇고 이청희님도 그렇고 열심히 하시면 뭐 결과물은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요런 문제들 그리고 진우님은 좀 빨리 내고 싶으시면 좀 알을 깨고 세상 밖으로 넓게 시야를 넓혀야 한다는 것들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상담을 좀 받아보시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좀 얘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인해서 그림은 좀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지도 이야기를 주시면 또 피드백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리고 그림이 굉장히 시니컬하고 그런데 본인이 스토리를 짜고 콘티를 다 짜고 뭐 메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거 아니면 조금 본인이 리드해 갈 수 있는 부분이 적잖아요 웹툰은 아무래도 그래서 다양한 장르에서 조금 그릴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너무 좀 그림체가 한결같은 느낌도 있고 그림체도 있는데 그림체도 있는데 그림의 감정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획일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본인이 그림을 그릴 때 지금 묵혀 있는 것들을 그림을 굉장히 많이 발산하고 싶어 하는 것 같거든요 그만큼 묵힌 것도 많구요 음 그런 부분들도 이제 감정적 해소가 돼야 조금 넓어집니다 그래서 감정적인 문제 감정적인 오류가 생기신 분들은 그림 내에서도 문제가 같이 생겨요 계속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이거 별개라고 생각하시면 안돼요 여러분 선택지라는게 예를 들어서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림을 그릴 때 캔머스 놓고 이제 선을 시작할 거잖아요 선 하나만 그어도요 선 하나만 그어도 수백만가지 수억가지 수천억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잖아요 어떻게 그릴지 이렇게 그릴수도 있고 이렇게 그릴수도 있고 이렇게 그릴수도 있고 이렇게 그릴수도 있고 얼마나 많아요 그게 심리에서 나온다구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리 아무리 객관적으로 보고 뭐 상업적으로 그리려고 해도 심리가 계속 담겨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멀쩡하지 않으면 멀쩡하지 않으면 그림이 나올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심리관리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난 진짜 상업적인 거 그리고 싶다 그러면은 심리관리 같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청윤님 피드백이었구요 그거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은 쉽지가 데이트에 보인다